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절대라고 행복하라고 예 인사하세요 인사해 사는 영가수 해순자입니다 아빠의 청소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절대라고 행복하라고 마음 부럽히나 죽음 다가 나빛네 노래기라 비무수나 욕하지마다 아들때도 아들때도 청춘이 나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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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의 유세 박수찬 도덕이 누네 박수찬 예예예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실력은 지금 안왔는데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? 6학년 7반이요 6학년 7반 예예예 이 보통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이거 얼마나 연습하신거에요? 한 20년 됐이요 20년 됐답니다 20년 그럼 이거 공대인거죠 송이 오빠 한번 좀 해보셔요 아니 나는 뱃살 없어 아이고 여기 해놔왔잖요 나는 비계라는걸 붙어있을 때가 없는 사람 아이고 그래도 좀 한번 해보셔요 내가 해보셔요 내가 해보라고 찼네 그래서 여기 우리 저 식구 중에 배가 너무 나와서 곰탱이라는 사람 있어요 네 곰탱이 네 이분이 바로 곰탱이입니다 헤헤헤헤 가운데로 오세요 이야 여기 아주머니께서 네 이분의 뱃살이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이걸 돌려가지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돼요 이 위에서 계속 돌리다가 조금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잘해야 돼 알았지 한번 해봐요 오 내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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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얘기 들어봐 이리와봐요 자꾸 내리지만 말고 올라갔다 내리갔다 오라고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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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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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노래자랑 충청남도 보령시편